야! 길다 천세 됐어! 뒤에 갈 거면 유무차에 끌려가! 운전도 못하면서! 저.. 저.. 아휴, 저들은 손질머리하고 그냥.. 감독관님 네 아까 제 마음대로 운전해도 된다고 그랬죠? 네? 아, 그럼요 어! 어! 아! 아! 오! 오! 주세요! 아! 와! 와!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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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탈락이겠죠? 합격. 합격? 합격. 나 여자랑 안 맞이. 왜요? 아, 미쳤어. 미쳤어. 손 끊어놓고 왜 이래? 정신 차려야 아령아. 정신 차려. 아니. 멈친데? 그냥 잠깐 앉아보겠다는 거잖아. 응. 진짜 잘 빠졌다. 어떡해. 아, 이 엔진 좀 더 놔줄까? 야. 너희들은 정문으로. 나머지 후문으로. 예. 어? 어? 놔! 잡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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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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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에이! 야! 야 너 진짜 최고다! 으아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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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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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너 김이랑 쟤한테도 정리해서 갖고 오라고 그래 쟤댕 끌어모아서 백선한테 잠깐만 뭐야 너? 저야? 너 여자 아니야? 아 아닌데요 아니 이게 뭐가 아냐 이게 야 니네 설마? 하아 진짜 그렇게 시선처리 좀 잘 좀 하라니까 진짜 안 봤어요 나 안보긴 뭘 안 봐 요걸로 흘겨보더만 이 차 본거에요 야 사이드밀은 뒀다 뭐하게 어? 아우 잔소리 좀 그만하면 안돼요? 할만하니까지 야 네 방식이 딴 남자 흘겨보는가? 요렇게 요렇게? 아니 내가 저런 진상을 왜 봐요? 어? 그들 걸렸으면 좀 자연스럽게 굴어야지 어? 어? 아닌데요 연기 처음하냐? 발연기야? 아 그러게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매출 대본을 주든가 야 대본 없다가 연기 못하냐? 어떡해요 다 자기처럼 사기꾼인 줄 아나 뭐? 사기꾼? 아 근데 이 자식들은 정말 야 야 가만히 얘기 있잖아 얘기는 있잖아 아! 장신다 사기꾼지 야 너 지금 너 화풀 하는거야? 야! 안돼요 가만히 세워 아! 아! 내리려고 그러잖아 너 좀 가만히 있으라고 야 너 가만히 후회 안되니까 가만히 좀 있어 자 세워! 자 세워! 야야야야 다시 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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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악 아아악 야 너 일로와 너 너 야 너 너 너 너 너 얼굴이 똑똑히봤다 주고받는له 뭘 주고바 뒤를 봐 어? 뒤를 봐